자라섬 페스티벌 자라섬 페스티벌, 거기가 환경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잠기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 어떻게 재주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가평과 개인적으로 어떤 연구도 없고 가평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제가 어디 강의를 그것도 제 강의도 아니고 친구가 하는 강의였는데 그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강의를 갔는데 그때 강의를 들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가평군청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한 두어 달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에 제가 방문을 해서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평과 인연이 돼서 한다면 어디서 하면 좋을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데를 보여줬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뭘 하자는 건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소방 훈련하고 있는 마당이라든가 제재소 앞마당이 있는데 마당만 있으면 가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런 곳을 생각했었던 거죠. 보통 지역 축제 장소들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디 군단이 몇단이 가오게 되는 근데 저는 재즈 페스티벌 하면서 한다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었던 그런 그림들에 맞는 그때 당시에도 그 군의 직원분이 재즈 페스티벌 장소로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해줬던 겁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가려고 재즈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데리고 간 데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간 데가 자라서 큰 것만 찾으시니까 그러면 거기서 될까 했던 모양이죠.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왜냐하면 저한테 가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근데 여기 비 오면 가라앉아요 라는 이야기를 잘 듣거든요. 근데 제가 얼떨결에 와 여기 너무 멋지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네. 실제로 그 자연경관이 아주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해외에서 핀란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보고 그 축제를 핀란드에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메인 스테이지가 섬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66년도에 그 축제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섬에 배를 타고 가서 축제를 즐기고 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상당히 충격을 제가 받았었죠. 그 핀란드에 있는 섬은 그래도 비가 오면 잠기고 그런 섬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네. 비가 오면 잠긴다는데 거기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근데 실수란 겁니까? 정말로 한 겁니까? 뭐 제가 보기에 49%는 실수였던 거 같고요. 51%는 진심이 담겨있고 51%는 제가 사실은 이 제주 페스티벌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다는 말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게 만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리츠 제주 페스티벌 핀란드에 있는 걸 가서 보고 거기 감독을 개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네네네. 그 감독이라는 분이 성함이 유리키 칸가스라는 분인데 유리키 칸가스. 네네네. 이분이 21살 때 66년도에 그 페스티벌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진짜 절친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저는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삶도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국에 꼭 만들어봐야 되겠다.